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가 새시풍속인 음력 9월 9일 중양절을 맞아 코로나 시대의 기도와 나눔으로 일체중생의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제11회 조계사 국화향기나눔전 생명평화와 감사의 중양절 국화수륙제는 주지 지현스님의 수륙연기문 낭독으로 시작됐습니다. 지현스님은 선망조상과 순국선열 등 유주무주 일체고혼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모두 함께 깨달음에 이르자고 기원했습니다. 이어 영가를 맞이하는 시련과 영가를 위로하는 대령, 번뇌를 씻어주는 관욕, 신중작법, 상담불공 등이 진행됐습니다. 조계사는 코로나 극복기금을 방역에 힘쓰고 있는 동국대학교 의료원에 전달하고 신도 대중에게는 백송이 국화와 500g 쌀 1,200개를 배포하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